안녕하십니까 로바입니다 오늘은 로봇청소기가 절벽을 과연 몇 cm 까지 인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절벽 인식 센서가 있어서 절벽을 감지하고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청소기가 이렇게 옵니다 왔을 때 여기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되돌아가야 맞는거죠 하지만 이 절벽의 높이가 너무 낮다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목 아파요 이렇게 찢어야되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절벽 인식 높이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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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 컷 고맙습니다